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, 이른바 대장동 세력이죠. 한때는 한통속이었지만 지금은 사사건건 입장이 다른데요. 오늘 양측이 재판에서 부딪혔습니다. 김 씨 지분에 이재명 시장 측 몫이 포함됐냐를 두고 섭니다. 박사라 기자입니다.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는 김만배 씨 측이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 신분을 했습니다. 김 씨는 대장동 지분에 이재명 시장 측 몫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남 변호사는 지분이 있다며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. 김 씨 측은 2019년에 이 시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. 이 시장 측이 천화동인 지분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게 아니냐고 남 변호사에게 물은 겁니다. 그러자 남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맞섰습니다. 김 씨 측은 남 변호사의 말이 대부분 전에 들은 얘기라며 공격하기도 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남 변호사로부터 32억여 원을 받아서 그중 4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검찰은 4억 원이 당시 이재명 시장의 선거 자금 명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김 씨는 대장동 지분 약속을 비롯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JTBC 박사라입니다. JTBC 박사라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